충남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338명을 국민체육지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이나 중국, 베트남 등 해외의 서버와 운영사무실에 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회당 5천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벌인 혐의입니다. 충남 경찰은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운영자는 물론 도박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.